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딸까지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딸까지. 그러니까 선간이 호위무사 가족이다 이렇게 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갑제 문제를 제가 이렇게 심정적으로 다룰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들 의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선 여러분들 그 많은 칼럼니스트들 가운데 가장 무게가 있고 심정적으로 여러분들 유익한 그런 칼럼이 설펀 중국이지 않습니까? 송재현 교수가 지금 장기 연재를 하는 중국을 알면 우리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586 운동권이 중국 비슷한 체제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실상의 본질과 핵심을 이해할 수 있으면 선거 부정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건지를 다 여러분들 내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이 칼럼이 저는 상당히 저도 한 번 다루었습니다. 고맙다고. 송재현 교수한테 정말 이런 주제를 외부에 계신 분이 다루어 주어서 고맙다고. 대한국의 그 많은 칼럼니스트라는 교수들이 있지만 조선의 기명 칼럼을 가지고 부정성의 문제를 다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의 식자층이나 언론계가 죽은 겁니다. 정신적으로 다 사망한 겁니다. 송재현 교수는 특별하게 의도를 가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이걸 이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공병우니까 저한테 그냥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모를 테니까 내가 다른 데를 별로 안 가보니까 이걸 인신공격을 가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터리 칼럼이다. 이게 학자 안경은 얼마나 모멸적인 겁니까? 조셋별 이름 공부를 얼마 했는지 모르겠지만 송재현 교수 이름 깊이 있는 칼럼을 보게 되면 아주 성실하게 진실하게 여러분들 중국 문제를 파헤쳐온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이런 엉터리 칼럼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씁니까? 정말 조갑재의 딸이 되는 조셋별이라는 사람도 한심한 게 사람에게 이런 공격을 할 때는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논지를 공격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조갑재가 털려먹은 이유도 그겁니다. 조갑재 씨하고 내가 여러분들 연령차가 벌써 한 15년 정도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박사를 엉터리고 사기꾼이다 하면 공박사를 공격하면 안 되는 거죠. 공박사의 논리를 여러분들 공격해야 되고 공박사가 제기하는 정거물을 여러분들 공격해야 되는 거죠. 조갑재 씨는 그렇게 할 지금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문제를 아주 상세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닥치고 부정성가 없다는 대열에 썼지만 본인이 진지하게 성실하게 옛날에 그 날리던 여러분들 그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사실을 뭡니까? 인지하거나 사실을 파헤치는 부분에 그렇게 무시한지 모르겠네요. 젊은 여러분들 공명호 보고 사기꾼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송재윤이 보고 송재윤 교수 보고 여러분들 세파란 조셋별이라는 예제자가 나서 가지고 조갑재 딸이 나서가 엉터리 칼름이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신 논리 가운데 이 부분은 다 틀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엉터리 칼름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조셋별이라는 조갑재 딸이 쓴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엉터리지 않습니까? 그냥 성관이 대변인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자는 송재윤 교수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필자가 한국의 투표 개표 방식을 전자 개표 방식이라고 잘못 알고 엉터리 칼름을 썼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셋별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의 해명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제가 봐도 한심한 글을 쓴 겁니다. 그냥 인신공격을 때리고 그러다 뭡니까? 성관이 여러분들이 하는 우리 여러분 선거 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글을 그대로 이러면서 적은 겁니다. 이런 정신나간 인간들이 있습니까? 기자 출신들은 좀 곤조가 있죠 곤조가.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자유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뭐 무리를 지어가지고 후배 기자들한테 공명호 좀 까라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선거 부정이 발생했으면 사람이 좀 진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에 대해서 좀 겸허한 마음을 갖고 진짜 사실이 뭐고 진실이 뭔가를 추적하는 그런 그게 여러분들 기자정신이지 않습니까? 그게 학자정신이고. 어디서 배워먹을 게 뭡니까? 조갑재 딸이 뭐죠? 송재윤 교수의 여러분들 칼름에 대해서 초장부터 뭡니까? 엉터리 칼름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는 다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이런 투표인데 디지털 방식의 투표라고 한 전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엉터리 칼름이다. 이게 조갑재 여러분들 조셋별 공부를 얼마만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의무스러운 뭡니까? 무식한 이야기인 거지. 얼마나 이런 기분이 나빴으면 엉터리 칼름을 썼다는 것이다. 기자로서의 기본 책물을 반개한 셈이다. 국정원이 해크가 통상적인 수법으로 투개표를 조작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도 무조건 선거 부정은 없다. 해킹에 취약해도 해킹을 없었다 등이 아니라고 나태하고 맹목적인 주장만 한다면 기자로서의 기본 책물을 반개한 셈이다. 자신이 있으면 조갑재 씨가 직접 글을 쓰든지 딸내미 여러분들 딸보고 여러분들 한번 조져라 이렇게 했겠죠. 기자들 좋아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저 새끼 좀 조져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송지은 교수의 여러분들 주장 가운데 긴 주장 가운데 그냥 제가 일부만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조셋별의 주장입니다. 이 조셋별의 주장이 우리나라 개표 가정 자체가 이미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개표 시스템은 디지털이 아니다. 아날로그다. 여기서 더 아날로그 하기를 바란다면 대만처럼 칠판과 지금보다 몇 배 더 많은 개표 사무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개한분이 투표지 분류기 운영분이 심사직계분이 이런 건 잔뜩 소개하고 나서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대한민국 여러분들 투표가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송지은 교수가 디지털이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딸까지 참전할 필요가 없고 조갑재씨가 자신 있으면 송지은 교수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잘 모를 겁니다. 본인이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 다 알죠. 여기 여러분 공병화를 살아면 3년 6개월 정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 승급 부정 문제를 공부를 안 하겠습니까? 방송을 해야 되니까. 조 기자의 글은 디지털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고 디지털의 근본이 조작이 가능한 코딩이란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기본인 선거가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자는 얘기에 딴지를 건다고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오로지 지금껏 부정선거가 없다는 자기주향을 관철하겠다는 것 아닌가. 송지은 교수의 글이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옳고 조셉별 기자의 글은 여기저기 논리적으로 그러다 대한민국에서 매번은 아니지만 암맘리에 선거관리에서 부정능이 있었음을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조갑재가 여러분들 이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조갑재 씨가 이걸 설명할 수 있겠냐 이야기. 2024년 4월 5일 울산교육관 보궐선거에서 이렇게 좌우대칭의 똑같은 여러분들 결과가 모든 동과 모든 선거구에서 다 나타난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날로그입니까? 이게 아날로그냐고요. 조갑재의 딸인 조셉별이 송지은 교수의 칼럼을 엉트리라고 하는 그 근거가 대한민국 선거가 아날로그고 디지털이 아니기 때문에 전제가 잘못됐다 했는데 조셉별이 이런 이 방송을 보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야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게 아날로그냐? 아날로그면 자연수가 나와야지. 아날로그면 자연수가 나와야 되고 디지털을 이용해가지고 전산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규칙적인 숫자가 나오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양심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게 아날로그요? 서울법대 나온 김용빈이 여러분 선관위 사무총장 선관위 선거범죄집단의 수계 이거 한번 보라고. 이게 아날로그냐? 이게 자연수가 아니고 이게 아날로그냐고 이거 다 조작한 거잖아. 그래서 선관위가 선거범죄집단인 겁니다. 득표수를 다 만들어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아날로그라는 것은 선거는 아날로그를 가지고 개표를 하게 되면 자연수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연수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규칙도 찾아낼 수 없는 무작위수 난수 랜덤 넘버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규칙을 사용해가지고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 같은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대책 없는 그 사람이네요. 그런데 이제 더 궁금한 것은 그럼 조갑재 씨가 특별히 뭡니까? 애국심이 있어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을 텐데 왜 선관위를 두둔하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그렇게 날뛸까? 왜 그럴까? 며칠 전에 방송 드렸지만 인간은 인센티브 동기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남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런 글을 써야 남으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나는 절대 세상을 순수하게 안 봅니다. 남으니까 그럼 뭐가 남냐 이야기예요. 본인이 부정선거 없다고 이러면 닥치고 이러면 주장을 해가지고 본인 명성은 완전히 뭡니까? 떡칠이 된 겁니다. 오명으로. 이제 조갑재 하면 부정선거 은퇴론자. 이제 조갑재 하면 선거 부정에 그냥 닥치고 부정선거 없다고 날뛰던 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젊은 날의 명성은 다 없어진 겁니다. 조갑재 이름 젊은 날 필명을 날렸던 대기자였고 이런 건 이제 없었던 겁니다. 이제 그냥 사람은 여러분들 마지막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을.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을 기억합니다. 마지막을. 여러분 스포츠도 뭐죠? 마지막 순간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마지막을 뭡니까? 거짓말하고 위선적이고 뭐죠? 조작에 이런 똥조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브라이언님께서 공박스님 소통 좀 하며 방송합시다. 댓글 좀 보소. 댓글 당신이 적당히 보고 방송을 진행하죠. 댓글을 일일이 제가 인용을 못하지만 댓글을 여러분들이 무슨 글을 쓰는지 계속 이렇게 확인하면서 방송에 전념을 하는 거죠. 부정선거를 은퇴하는 것은 매국인이 되는 겁니다. 매국노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을 저지른 자들도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이지만 선거 부정을 은퇴하는 자들도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들인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능성이 별로 안 보였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멀쩡한 나라를 선거 부정을 해가지고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완용이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인간인 겁니다. 여기 한 말씀 잘하셨네요. 체리님께서 대한민국 기자로서 무슨 국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네요. 이걸 설명을 못합니다. 이거 보고 선거 덮는 사람은 선거 부정 덮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그게 당대표든 간에 다 이완용급입니다. 이완용급.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입니다. 당일투표는 괜찮을까 당일투표는 당일투표도 다소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당일투표는 통계적으로 이런 검증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적으로 검증을 하거나 점검물을 여러분들 확보하기 전에는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이 그래프는 당일투표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런 사전투표를 고무줄처럼 널리다 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설령 당일투표에 조작이 있었더라도 일정히 여러분들 표를 집어넣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비중 면에서 보게 되면 압도적인 비중이 사전투표의 조작이 더 큰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